이번 주 핫클릭 댓글 소송 얘기입니다. 국정농단 당사자로 복역 중인 최순실, 동물불법 안락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전 대표,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해 징역 1년 형기를 마친 최종범. 언뜻 보면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 3명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댓글 소송인데요. 자신들에게 이른바 악플을 단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고소는 악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마치 관행처럼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법적 분쟁을 해보지 않은 그저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는 건데요. 난생 처음 받아본의 소장에 두려움에 떨며 놀란 마음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대국민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최준실, 정유라 무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한 건당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있었던 최순실의 법정에서의 기사에 댓글을 달게 됐고요. 어떻게 국가적인 큰 대역죄를 저지른 자가 감히 법정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건으로 인해서 2022년 12월경에 고소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고소를 당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생업을 일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박소연 전 대표 역시 불법 안락사 논란 이후 분노로 들끓은 여론 탓에 많은 악성 댓글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댓글을 단 수천 명을 상대로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계속 사람을 계속 엇박지르고 막판에 그 돈 넣으라고 정신없이 네 알겠다는 그 말 해서 법원에 답변서도 보내보고 소취하 부동의서도 보내보고 했는데 저는 이미 끝난 상황이랍니다. 그 돈을 내놓으랍니다. 그러면 일 때문에 그냥 직장 그만두고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봉역을 마친 최종범 역시 100명이 넘는 누리꾼들에게 300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사건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민영사상 집단 대응을 위한 댓글 소송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경찰 조사 시 의견서 작성, 민사의 경우 1심 소송 진행을 도맡을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는 국민적 공분을 산 행동을 한 자들이 소송을 낸 것 자체가 대난히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적인 분노를 또다시 유발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욕먹을 짓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욕을 한 건데 그 욕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피소를 당한 사람들에게 모두 모욕죄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를 두고 당황하거나 지뢰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박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뭘 모르다 보니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길 수 있는 거고 답변서도 이렇게 조금만 준비해서 내면 되는데 이렇게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욕을 했을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모욕죄와 비판의 자유 사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밑도 끝도 없이 개인적 혐오 감정으로 쓰는 악성 댓글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 반대로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것 등에 대해선 여론을 통한 사회적 비판이나 비난 형태의 추궁은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든 일탈 행위든 그 어떤 것에도 늘 책임이 따른다는 이치를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